안녕하세요. 내 딸 금사홀에서 주세훈 역할을 맡은 도상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주세훈은요. 국내 최대 큰 손인 대부업자의 외아들입니다. 집안 분위기와는 다르게 어릴 때는 둘도 없는 범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범생의 인생을 버리고 생각은 멀쩡하지만 고생해서 돈을 벌어보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훈이는 철없는 낭만주인자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주세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앞으로 열심히 연계하는 도상우가 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내 딸 금사월 9월 5일 10시 첫방송합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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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